공룡모습이, 이 불수가 공룡모습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불수가 밑으로 쏟아지래요.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공룡 박물관을 가기... 아... 그러지 마요.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... 저 공룡은 날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이고... 밑에는 악언지 공룡인지... 악어도 공룡과에 속하나? 악어가 물에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야... 애들 좋아하겠네... 아... 여기 오니까 후회스럽지 않아요.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. 잘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. 아이고 참 멋있어요. 공룡박물관에 한번 와볼만 하네요. 아이고... 공룡들 좀 나와요. 아이고... 아이고... 아... 악어도... 살아있는 악어처럼... 아이고... 아이고... 여기 이제 봄철 대문에 수련이 피해서 더 못찍여 있어요. 저쪽에 있는 거부로... 공룡박물관을 가야되겠지... 이 공룡이 파산... 이렇게 폭포숩을 만들어서 이렇게... 물이 쏟아지네요. 응... 응...